아이고 해변경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닉엄사로 왔다 4년전에 왔을 때랑 크게 달라진건 없어보이는 닉엄사 정심이는 피부가 까매질까봐 우산을 쓰고 있다 기도를 울리고 가장 큰 불쌍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정심이와 유나씨 연애시절엔 더운것도 모르고 곳에서 두세시간씩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랑 같이 오니 더워 죽겠다 링엄사에 오면 리케비치의 풍경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오 원숭이다 엄마 유나 확인 어이구 운이 좋다면 이렇게 원숭이도 만날 수 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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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원숭이가 때렸어 원숭이가 달려들자 무서워서 원숭이를 피해 등기는 우리 유나씨 어 유나 이제 원숭이가 봐 옆에 가봐 아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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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엄마한테 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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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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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유나가 다가가자 도망가버리는 원숭이 아이쿠 ㅋㅋㅋㅋㅋ 원숭이가 도망가자 소리를 지르는 우리 유나씨 어이 원숭이 원숭이 만져보고 싶은 우리 유나씨 서울 가까이 가지는 못한다 어이 위에도 원숭이 있어 어이 원숭이 원숭이 기분이 좋아진 우리 유나씨가 가까이 가고 싶으나 번 당신 아이고 원숭이가 쳐다보니 바로 도망가는 유나씨다 원숭이도 구경하면서 다낭의 병치를 구경할 수 있는 링엄사 어째 동물원보다 원숭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링엄사다 4년 전에 왔을 땐 원숭이가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원숭이가 생긴 것 같다 다낭의 병치가 내려다보이는 위험사의 성경이다 다당의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위험사의 성경이다 원숭이 원숭이를 실컷 구경하고 지쳐버린 우리 유나씨 원숭이 지치 지치 어 원숭이 쓰레기 먹어지지 지치 지치 어 베트남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훔쳐서 달아났다 아리바바 원숭이 같으니 지치 자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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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보고 미꽝 먹으러 온 백잔 미꽝 액 아키 개구리인데 개구리 미꽝 잉명한가보다 개구리로 만든 미꽝 새우 신선 개구리 이건 내가 먹으려고 주문한 그냥 고기에 들어가 있는 미꽝이다 그리고 미꽝이랑 같이 먹는 쌍싸먹는 수육고기 무꽝 고갓 5분 이상 hacer 그리고 respuesta 국화 기상 don't 맛 잘 맛 잘 우리나라 restaurants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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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낭에서 유명한 미꽝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길거리 미꽝보다 맛이 없다 유명하긴 유명한데 맛도 없고 서비스도 끄지같은 맵잔이다 까지 유나씨 개구리 좋아요 너무 제일 안담내줬 장미송이님 와이프이신 중전마마님이 알려주신 가낭빛이다 다시 한 장미에서 당신은 여행에 있는 강아지 마카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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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벌롱 대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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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먹고 싶어요 싸우죠 아니 가만히 먹어요 가만히 먹어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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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차이나 얼만데 킹크랩을 하노이 두배 가격에 파네요 1kg에 7만원 짜리 14만원에 8억 코끼리 조개도 비싸고 킹크랩이 전부 다 십니다 새우 킹크랩에 8만원 언제나처럼 주문은 모두 정신이 해 봅시다 슬리피랍스타와 징검이새우 갑갑류 알레르기가 있지만 랍스타류는 절대 못참는다는 정심이다 랍스타는 먹어도 개는 안먹는 정심이 알이 얼마나 찼는지 궁금해서 게딱지를 벗겨본다 배고팠는지 엄청 전투적으로 먹고 있는 정심이와 유나씨 유나씨는 밥을 다 먹고 두리아를 먹고 있다 어 유나 맛있는거만 다 먹고 씨앗 주면 어떡해요 아빠 너무 큽어 빨리 유나 다 먹어 오 잘했어 나 얼굴 못생겼어 다낭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다낭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